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해수의 표충수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표충수온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지구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분포에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면 표충수온의 온도 변화의 요인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입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변화할지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는 태양복사에너지 양부터 시작이 됩니다. 표충수온을 변화시키는 요인에는 일단 태양복사에너지가 있어요.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태양복사에너지가 지구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표충수온 또한 당연히 태양복사에너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태양복사에너지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혹은 위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비춰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불균형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위도별로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수온 또한 위도별로 불균형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표충수온의 주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위도별로 불균형을 받기 때문에 불균형의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자 적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수온이 높아질 것이고 자 극지방에서는 적은 양을 받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대륙의 분포도에 따라서 해수의 수온이 달라질 수가 있다. 자 이 대륙과 누구를 비교를 해야 되냐면 해양을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땅과 물을 비교한다는 얘기죠. 자 땅과 물을 비교를 했을 때 비열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비열이 이제 대륙이 훨씬 더 적고 해양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비열이 작다. 누가 대륙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비열이 뭐냐면 1도씨의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열이 작은 대륙 같은 경우는 1도씨 올리거나 혹은 1도씨 내리는 데에는 이제 들어가는 에너지량이 훨씬 더 적게 든다라는 얘기죠.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빛을 받은 다음에 이제 1도씨 2도씨 3도씨 수온이 올라가기까지는 아주 많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대륙 같은 경우는 비열이 낮기 때문에 적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더라도 쉽게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육지가 많은 북방구에는 이제 남방구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고 같은 위도 상으로 봤을 때에는 남방구에서는 대륙이 적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낮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그림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해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난류와 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난류가 있고 그 다음에 한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난류 같은 경우는 저위도에서부터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우리는 난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위도로부터 근원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편에 속하게 되고 자 한류 같은 경우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위도에서부터 흐르기 때문에 당연히 수온이 낮은 상태로 흐르게 된다. 그래서 같은 위도상이라더라도 자 이제 난류가 흐르는 서한 쪽에서는 더 높은 온도의 수온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자 동한 쪽에서는 한류가 흐르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의 원인을 기억을 하시고 이 기억을 가지고 이제 수온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온이 어떻게 분포되느냐 마이너스 2도에서 30도 사이에 수온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표층 수온 범위는 마이너스 2도에서 30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태양의 에너지를 받게 되면서 위도별로 위도별로 수온이 달라지게 된다. 그 이유는 위도별로 차등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태양 에너지는 위도별로만 달라지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계절별로도 달라지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등수온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 위도에 나란하게 분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위도, 영도, 적도 지역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극지방이 되는 거죠. 위도, 영도의 적도 지역에선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과잉되게 들어오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 수온이 높고 그 다음에 극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수온이 낮아지는 것은 태양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또한 이제 위도별로 봤을 때 이 위도의 가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도별로 나란하게 수온 분포가 대략적으로 분포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태양 에너지의 영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신 이렇게 나란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란하다가 뭔가 이제 조금 예외되는 요인들이 존재하겠죠. 이 아래쪽에 존재하는 뭐 해류의 영향이라던가 아니면 대륙의 영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영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용승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저 아래쪽에 해수의 심해층에서부터 올라오는 용승 효과에 의해서 이제 수온이 조금 더 낮아지는 위도에 따른 것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바로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예외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위도별로 나란히 분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태양의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위도 같은 경우는 수온이 높겠고 그 다음에 고위도 같은 경우는 수온이 낮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2번 동그라미에서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모두 다 자, 태양 에너지에 의한 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열대 해양이에요. 아열대 해양은 저기 태평양 부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남방구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태평양의 아래쪽 자, 얘네들 쪽에서는 지금 해류의 영향으로 한류와 난류에 의해서 수온 변화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류 같은 경우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흐르는 해 그 다음에 이제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위도상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위도에다가 선을 그었고요. 지금 여기에 같은 경우는 서안 쪽이죠. 서쪽에 연안이라고 해서 서안이라고 하고 여기엔 난류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는 약 24도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수온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오른쪽에는 동안 쪽이죠. 동안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한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온이 낮다. 그래서 몇 도의 수온을 갖게 되냐면 20도에서 22도 사이에 21도 정도의 수온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위도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해류의 영향에 의해서 난류와 한류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서로의 차이가 수온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태양의 에너지의 영향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3번 동그라미 얘 같은 경우는 해류의 영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영향을 주게 되냐면 이제 비열차에 의한 영향이 되겠죠.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 자, 그 비열차에 의한 게 바로 이제 4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계절에 따라서 변화폭은 누가 더 크냐면 이제 대륙 연암보다는 여기 대양의 중심이 작다 하고 있는데 대륙이 훨씬 더 변화폭이 크고 쉽게 식거나 혹은 쉽게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대양의 중심에서는 쉽게 변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태양빛을 받았을 때는 대륙이 훨씬 더 쉽게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제 두 군데에서의 온도를 수온에 비교를 해봤을 때는 같은 위도상 수온을 비교해봤을 때는 이제 얘가 대륙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 위도 20도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방구도 마찬가지로 20도 정도를 보도록 할게요. 자, 20도 정도에 보게 되면은 요 정도 남방구 태양의 중심에서는 해양의 중심에서는 한 20도 혹은 22도 요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륙의 연안으로 가볼게요. 대륙의 연안 쪽으로 가게 되면 혹은 여기 쪽으로 가게 되면 자, 몇 도를 갖게 되냐면 28도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얘네들의 차이는 비열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륙이 훨씬 더 쉽게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태양빛을 받아서 쉽게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제 위도별로 봤을 때 여기 앞에서도 남방구와 북방구의 차이에서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남방구와 북방구 차이는 남방구 같은 경우는 대륙이 적기 때문에 수온의 변화 차이가 적고 이제 태양빛에 의한 온도의 높아짐 정도가 낮죠. 그런데 위쪽에 북방구 같은 경우는 대륙이 많기 때문에 쉽게 뜨거워져서 수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위쪽에 28도라든가 아니면 아래쪽 남방구의 20도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비열의 차이. 대륙과 해양의 비열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 북방구가 훨씬 더 뜨겁고 조금 더, 훨씬은 아니고 조금 더 뜨겁고 그 다음에 이제 대륙 연안보다 대양의 중심이, 여기 해양의 중심이 훨씬 더 이제 변화폭이 적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열차에 의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5번이 확인이 되겠죠. 표층해수의 수온 분포는 주변 지역의 기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자, 기후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수, 표층수온이 또 영향을 주기도 해서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서로 변화를 받게 된다라는 것들은 이제 쉽게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바로 표층수온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